마카오에서 베를린, 무기장사, 공관스파이, 암살의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는 거냐? 총봉을 전혀 안 뜨는데요? 이것 봐나, 오랜만에 고스트를 다 보네 지금 평소에 나오고 있는지 않네 저의 공화국의 휴증소에도 감시도상이 됐다, 이기야 응, 끝났어? 베펜지 제트시, 베스 소프트코드 곧과 비주얼의 방문에 Any of the 귀초별이 그 타로이로 곧과 비주얼의 방문에 방문에 앞섰던 롱소 적금과 비주얼이 수는 불가능한 방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